안녕하세요 로그 뮤직입니다 오늘은 로직 프로에서 가상 악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직만의 약간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화면을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가상 악기 트랙을 바로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헷갈리거나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번 영상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가상 악기를 자기가 원하는 거 고르고 싶을 때 뭐 추가적으로 있는 가상 악기는 이거지만 보통은 디폴트 패치로 많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항상 그레이트를 누르면 트랙 하나 만들게요 클래식 일렉트릭 피아노 이렇게 이제 기본 이렇게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왜 다루게 되었냐면 기본적으로 로직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상 악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창이 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거 자체를 가상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에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앤 패드라고 하는 걸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그랜드 피아노 앤 패드라고 불러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불러지고요 요 안에 보면은 가상 악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랜드 피아노 앤 패드가 그냥 가상 악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피아노 가상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로직의 좀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가상 악기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셋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상 악기는 어디 있느냐 보통 이렇게 여러 가상 악기가 섞인 거는 요렇게 멀티로 이렇게 섞인 건 두 개가 안에 이렇게 요렇게 밑으로 내릴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없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냥 일반 피아노를 한번 볼게요 보즰드로퍼 그럼 없죠 이런 건 그러면 이렇게 이건 있죠 이건 없죠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이 안에 이렇게 이것도 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가상 악기를 썼느냐 그러면 간혹가다 로직 쓰는 분들한테 그래서 너는 뭐 로직에 어떤 가상 악기를 썼으면 나는 이거 보즰드로퍼랑 그랜드 피아노 앤 패드 썼는데 이건 가상 악기 가상 악기가 아니고 이거는 프리셋이고 패치입니다 그럼 가상 악기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그랜드 피아노 보시고 보면은 인스펙터 창이 열려있는 그런 전제하에 요렇게 EXS24라고 되어있죠 로직에서 제공하던 샘플러 인데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기본 샘플러에요 일종의 콘탁 같은 역할을 하는 샘플러였습니다 요즘에는 요거보다 대부분 다 콘탁 쓰지만 어쨌든 근데 어 요게 바로 가상 악기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랜드 피아노인데 눌러보면 그렇죠 그러면 요거 눌러볼까요 그럼 요거 요 패드는 뭐냐 다시 오른쪽 보면 레트로 신스입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레트로 신스 그니까 지금 이 음원은 가상 악기가 그랜드 피아노의 패드지만 가상 악기는 EXS24와 레트로 신스가 합쳐져 있는 지금 개념이에요 이거는 보즰도르포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EXS24입니다 그래서 로직에서는 가상 악기가 프리셋 이름이 그대로 가상 악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프리셋 이름이구요 패치 이름이고 가상 악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공되는게 로직 기본 가상 악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알케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디사이저가 로직에는 내장되어 있는데요 기본 제공되는데요 요 알케미를 쓰고 싶을 때 이를테면 신디사이저에서 내가 한번 불러와야지 하고 신디사이저에서 이렇게 딱 부르고 신디사이저에서 바꿔야지 해가지고 신디사이저에서 뭘 찾아 들어가면 내가 지금 부르는 지금 가상 악기가 알케미인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매시브 스페이스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보니까 가상 악기가 ES2라는 가상 악기네요 이런 가상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케미를 쓰고 싶은데 어떤게 알케미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로직에서 가상 악기를 기본적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가상 악기를 그냥 딱 고지곳대로 나는 알케미를 그냥 불러와서 알케미를 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알케미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알케미 불러와 볼까요? 스테레오로 해서 골랐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알케미가 들어가 있는 빈창이 뜨고요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빈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케미를 누르시면 이렇게 알케미를 불러들이고 일반적으로 큐베이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상 악기를 쓰듯 여기 안에 있는 프리셋들 그러니까 알케미라는 어떤 신디사이저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뭐 앳더 비치 이러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 오라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네요 뭐 앳더 루인스 그러면 이런 소리네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로직을 처음 쓰는 분들은 이 가상 악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가상 악기가 아니고 가상 악기는 이 항목에서 찾아보셔야 되고 가상 악기를 고지곳대로 부르고 싶다 그냥 순수하게 퓨어한 가상 악기만 부르고 싶다 하실 때는 항상 여기 항목에서 부르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불러놓고 나중에 알케미 말고 다른 거 봐야지 그러면 여기 불러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닫고 여기 눌러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추가로 설치한 것들도 불러 쓸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바꿔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최초에 부를 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부르면 단점이 뭐냐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펙터들이 다 걸려버려요 근데 처음 쓰는 분들은 아 난 이펙터도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뭐 뭐라도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로직을 쓰다가 보면은 아 이거 뭐 이렇게 잔뜩 걸렸냐 그러면서 일종의 다 빼기 끄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애쉬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프리셋으로 부르지 마시고 가상학기 자체를 여기서 불러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ES2 같은 것도 여기서 스테레오로 일단 불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불러지죠 그러면은 여기 있고요 여기 이 ES2라는 가상학기에 대한 프리셋만 딱 나오게 돼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아주 퓨어한 아무것도 안 걸려 있죠 가상학기만 걸려 있죠 이게 큐베이스든 뭐 스튜디오 원이든 다른 가상학기에 쓰는 기본적으로 가상학기를 불러들이는 방식입니다 로직의 좀 특수성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조금 다르게 불러 프리셋 패치를 불러오게 되는데 가상학기 자체만 쓰고 싶다 할 때는 꼭 이런 방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여기서 이렇게 프리셋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항목과 여기 항목 똑같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로직의 좀 특수성 때문인데 로직팀 영상을 다루면서 초반이니까 한번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